안녕하세요. 다시 GM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아젤입니다. 저번 버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그 동영상 내에 배경음악이 쓰이게 되면은 저작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동영상 자체에 모든 그 마이크 내용이 다 잠기게 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다시 아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놨던 대부분의 동영상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못 쓰게 되더라구요. 그 배경음악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mba 2k 17 버전에 대한 게임 방송을 하면서 GM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GM 모드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과 함께 시청자 분들과 함께 이 구단을 키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조금 이렇게 뜻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저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그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조금 쓰잘데기 없는 규칙이나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원래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알기 쉬운 쪽으로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메뉴 모드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마이리그 마이 온라인 마이리그 온라인 스타트 투데이 시즈 플레이오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 gm 그러니까 제네럴 매니저 구단 운영을 하는 것을 할 거구요. 여기서 y 버튼을 누르면은 커스텀 로스터 라고 나오는데 이 커스텀 로스터로 일단은 온라인 상에 띄워져 있는 로스터를 받아서 게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 이 바이퍼 로스터가 지금 에러가 있어 가지고 뭐 뭐 선수들 이름이 좀 잘못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나오더라구요. 뭐 에이란 아프로알로 같은 경우에는 오랄프 아프로알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바이퍼 로스터 기반의 로스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구요. 그냥 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줄어든 로스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디피컬티 이거는 뭐 난이도고 그 다음에 쿼터 분당 이제 몇 분 게임을 할 거냐 8분 정도 그 다음에 판타지 드래프트는 안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인주리는 당연히 있고 루스터네 부상당한 선수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는 현실과 똑같은 12분씩 진행한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팀들이 있는데 지금 처음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델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난이도가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부지구에는 워낙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은 뭐 서부의 대표적인 잘하는 팀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골든스테이츠 워리어죠. 예 커리가 있는 이런 팀들도 있고 뭐 웬만큼 알려진 팀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서부의 강자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샌안토니오 스포스 이런 팀도 전부 서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널널한 그나마 좀 하기 쉬운 뉴욕닉스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닉스로 할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시 보셔야 될 게 토탈 버짓이라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빅마켓이냐 아니냐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재정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타 재즈나 세클러먼트 킹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중소형 프랜차이즈 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토탈 버짓이 반밖에 안 되죠. 뉴욕닉스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LA 레이커스나 뉴욕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6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일단 높으면 좋은 점이 이제 제가 원하는 선수들을 제가 원하는 계약에 맞춰서 데려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여러 부분에서 일단은 뭐 돈이 많으면은 뭐 풋볼매니저 게임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수월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지금 구단주라고 할까요? 구단주 이름 필립터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다른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돼 있고 구단주의 성향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돈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팀 성공을 중시하는지 팀이 대외적인 미디어에 비춰진 이미지를 중시하는지 그 다음에 레노레벨 이거는 제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게임상에서 뭘 뜻하는지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이거 맨 마지막 바로 위에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모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급 되는 선수들의 기분을 또 중시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페이션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플레이어 분이 그 구단주에 기대를 충족 못 시켰을 경우에 그 참을성을 얼만큼 가지는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잘리려면 이게 높으면 좋은데 어차피 저희가 잘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X버튼을 눌리면 이 내용이 바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팀을 한번 비교를 해 보자면은 매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 X버튼 눌리면은 성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뭘 더 중시하게 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원하는 팀을 이런 식으로 성향을 바꾼 구단주를 통해서도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나름 쉬운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부분은 마음대로 써도 되고 팀 성공이나 이미지는 당연히 뭐 게임하면서 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참을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목표가 3년 이내 리그 우승에 챔피언십 우승이기 때문에 잘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대로 진행하다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Y버튼을 눌리시면은 팀 로스터가 나오는데 주축선수에 대한 레이팅이나 계약 기간 이런 게 쫙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옆에 보시면은 팬들 관심도랑 마켓 사이즈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재정적인 부분 팬 관심도는 당연히 이것도 팬들이 이제 경기장에 자주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일단은 리빌딩 중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인 포로징키스가 있는 뉴욕닉스로 일단은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진행하시면은 구단주가 처음에 자기가 바라는 목표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는데요. 처음에 이제 잘 왔다 뉴욕닉스에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바라는 부분이 최소한 20경기에 홈커트 경기를 이기길 바란다. 그러니까 홈경기에서 20승 이상을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위에는 잘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20승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보니까 예 하도 하고 그 다음에 로또픽 2장을 다음 드래프트 시즌에 받기를 원한다. 이것도 뭐 어차피 첫 2017년 이제 드래프트 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라운드 픽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 아니라 이제 소원하는 부분 정도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목표가 아니라 소원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굳이 달성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달성을 하면 추가적으로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단주가 원하는 것은 25밀리언 정도의 그 재정적 캡을 유지를 해서 FA 시장에 뛰어들길 바라는데 이게 좀 힘듭니다. 이 25밀리언을 유지를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만큼 시간을 만든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뭐 그럭저럭 해보겠다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구요. 팀케미스트리는 당연히 트레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팀케미스트리 지금 45% 유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노력하겠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수들과의 약속을 깨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주 쉬운 주제니까 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 지금 뭐 지금 첫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 재정적인 부분은 못 건들지만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 보시면은 요 위에 그 구단주의 믿음이 변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높으면은 거의 안 잘린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게 만약에 낮으면 당연히 잘리겠죠. 10 이하로 떨어진다면 거의 위태위태 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위에 또 뭐 레벨 이래 가지고 126 레벨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GM 레벨인데 다른 굳이 이 게임 말고도 다른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GM, My GM만 계속하다 보면 이 레벨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이제 이득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이제 들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구요. 일단은 여기서는 게임 시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을 하면 처음에 먼저 메뉴가 뜨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 드래프티를 메뉴에 이제 자동으로 가상의 선수를 만들 건지 아니면 가상의 선수 만든 거를 조금 수정을 할 건지 내가 아니면 맨 밑에는 다운로드를 할 건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해가지고 쭉 미리 받아 놓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2017년 픽 1위로 보이는 조시 잭슨 이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리얼 플레이어들만 모여서 2017년 드래프티를 만든 그런 거를 이렇게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이런 분들 보면 뭐 칸가루 잭이라는 분이 만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조시 잭슨이나 뭐 여러 가지 내년 드래프티에 대해서 어떤 선수가 1위를 할지 대충 예상되는 애들을 만들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뭐 리얼리티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적용을 합니다. 일단은 메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 드리는 거 보다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설명 드렸으면 하고요. 일단 마이비지엠 메뉴에 가시면은 GM 어그레이드란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막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M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해제를 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활성화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팬 페이보릿 배지 같은 경우에는 1레벨일 경우 내가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팬들이 이제 들어올 경우에 10% 더 추가가 된다. 뭐 이런 식이고 지금 30% 까지 올라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배지 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배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드에 관련된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 네고시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관련된 게 조금 높을수록 트레이드 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원하는 선수들을 땡겨 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 포트폴리오는 지금 제 캐릭터 예 좀 예 제 캐릭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제 캐릭터는 마이 캐리어 진행하는 캐릭터가 여기 그대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이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골 이거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GM이 원했던 목표들 아까 얘기했었죠. 홈에서 20게임 이상 해야 되고 홈에서 20승 이상 해야 되고 원했을 경우에는 총 재정에서 마이너스 2밀리언이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로토픽 받아라 이것도 만약에 실패하면 마이너스 2밀리언 성공하면 당연히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냥 위시리스트 소원하는 부분은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해 놓으니까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지금 안 나오는 거고요. 예 이것도 이제 뭐 가능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거는 페널티가 나와있네요. 6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수들이 바라는 약속된 부분도 여기 밑에 보면 쭉쭉쭉 뜨거든요.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팀우너 성량이나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이제 쫙 보이는데 이거 보시고 뭐 열차에서 이 잡서큐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팀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은 뭐 게임을 진행하거나 이러면 여기 VC 라는 이 코인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팀은. 팀을 사게 되면은 일단은 짤릴 걱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거의 뭐 저도 많이 진행을 해 왔지만 팀을 사서 플레이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굳이 살 필요가 없고 짤릴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필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트 레벨은 저 GM 레벨을 이제 VC 라는 코인을 주고 사는 건데 전혀 쓸모없는 메뉴고요. 프론트 오피스가 이제 자주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에서 스태프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코치진들을 보자면 이중에서 이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시스트 GM 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 이제 보조단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조단장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친구 일단 해고를 하고요. 해고도 뭐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두 번 다시 안 볼 친구니까 거칠게 해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용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포텐셜 높은 쪽으로 트레이드 잘하는 애들도 보자면 여기 데이비드 빈센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능력치가 참 좋네요. A 마이너스에 A 포텐셜도 뭐 C 정도면 아주 평범한 수준이고 윙맨 이라는 특수는 그 배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내가 그 아까 구단주에 목표치에 기대를 못 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싸바싸바 해주는 그런 능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친구랑 계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하기 전에 이런 저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솔직히 영어이기 때문에 저도 다 모르고요. 그냥 대충 이제 알기로는 뭐 우리 프랜차이즈가 어떻냐 뭐 로스터가 어떻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바라는 조건이 4년에 386k 정도를 바라는데 굳이 이걸 다 맞춰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지금 그러니까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 무직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더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갑의 위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포지션 이 위에 상단에 보시면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어시스트 GM 이라고 하는 이 M 까지 위치로 빨간색을 맞춰 주시고 계약제일 하시면 웬만하면 성공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감독은 제 보너스 유타의 레전드 선수죠. 2년 계약에 돼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이분을 짜를만한게 이게 일단 이 감독의 스타일을 보기 위해서는 클릭을 해서 보시면 뷰 팀 스타일이라는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이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제가 선수를 구성을 해준다면 감독 역시 거기에 맞춰서 좋은 성적을 뽑아낼 수 있겠죠. 일단은 이 감독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성향의 첫번째가 이제 스타일이 트랜지션 속공 위주 게임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에서 슈팅 위주 그 다음에 투웨이 이제 가드 위주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공격이나 디펜스는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드랑 포워드 중에서 가드를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고 인사이드보다는 아웃사이드에서 슛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감독입니다. 아 그리고 이 감독을 일단은 개학기간 동안에는 쓸 예정이구요. 음 어시스트 감독도 꽤 괜찮네요. 루크 존스 유명한 제가 알기로 코치 중에 한 명이구요. 어 그리고 스카우터도 뭐 1년 계약인데 비비면은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문제네요. 이 트레이너가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상을 치료해 주는 개념의 트레이너라기 보다는 훈련을 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이 되는 위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상에 관계된 의료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일단은 CD 면은 좀 많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퇴장을 시켜주고 괜찮은 선수를 일단은 포텐셜이 높고 능력치가 괜찮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데이빗클락이라는 이분이 좀 괜찮네요. 포텐셜도 A 플러스에다가 배지도 괜찮은 거 하나 다 알고 있고 피트니스 그룹 피트니스에 관계된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이 친구랑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은 크게 그렇게 돈이 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셀러리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9.5밀리언 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의료진들은 뭐 174밀리언 아니 밀리언이 아니라 174 정도만 줘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스탭 계약하는 거는 거의 힘든 게 없습니다. 감독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2016 버전에 비해서는 정말 스탭진들하고 계약하기가 편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은 있겠지만 내가 이 친구들하고 트러스트라고 해서 신임돈만 잘 맞춰 놓으면 웬만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스탭진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인게 예전에는 스탭진들 은퇴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되게 막 했는데 2017 버전에는 어느정도 가려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 많다고 생각되는 감독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코치 케이 데이빗 블랜 뭐 리그 아넬만 이라든지 아니면 케빈 맥케일 조지카 이런 분들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위주로 먼저 은퇴를 하시고 좀 젊은 감독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된다는 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2017 일은 나름대로 지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스탭진들을 구성하게 했으니까 이제 구단 내에 필요한 선수와 필요없는 선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계약맺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연봉자가 지금 카멜로 앤선이네요. 지금 저희 팀에는 그리고 로즈가 1년 계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아킴노아 코트니 디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습니다. 포루징기스는 아직 루키 스케일이라고 해서 루키 계약이 맺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3년 정도는 저희 팀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보시면 여긴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실제 선수들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지금 아직 로스터가 비지가 않았으니까 트레이드를 해서 로스터를 좀 줄이고 선수들을 좀 계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원하는 드래프트 픽을 원해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성적 기준으로 봐도 동부지구에서는 제일 못했던 팀 중에 하나가 브루클린 넷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도 썩 좋은 선수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최하위권에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라데피아 필리스는 지금 올 시즌에 조엘렘비드 라든지 뭐 이번에 뽑았던 선수 중에 벤 시몬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꼴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팀도 만만치 않게 작년에는 하위권에서 맴돌았네요. 서부쪽에도 보면 레이커스가 거의 뭐 꼴찌하고 있었고 선즈 유망주 덩어리팀인 팀보브울프스 뭐 이렇게 있네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올 시즌에는 일단 넷츠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넷츠픽을 얻어야지 내년 시즌 1라운드 최상위픽을 얻어서 다른 팀들 골탕을 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골탕이라고 하기까지 힘들고 제가 필요한 픽을 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드를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히츠도 마찬가지로 지금 텅텅 비었죠 지금 라인이 다 텅텅 비었습니다. 부상으로 지금 있는 보쉐도 지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히츠랑 일단 넷츠의 픽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팀 일단 픽을 먼저 노려볼까요. 셀틱스픽을 일단 가져보자니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의 픽 가치거든요. 이게 두 개의 반이면 거의 뭐 꼴찌나 마찬가지인데 올해 저희는 그래도 목표가 플레이오프 진출이니까 같이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률이네요. 작년에 넷츠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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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닉스 가 너무 삽질했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트레이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되네요. 여기 보시면 픽 트레이드 할 때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이걸 그냥 주는게 아니라 요번 버전에 바뀐 부분인데 스왑 베스트 픽이나 스왑 머스트 픽으로 조금 다양성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왑 베스트는 이 팀이랑 트레이드 픽을 했을 때 더 좋은 픽을 내가 가지고 아니면 주고 나는 그 안 좋은 픽을 가진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드는 컴퓨터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픽 트레이드라는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1라운드 픽 2개를 주고 한번 더 트레이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안받네요. 하나 더 줘보겠습니다. 1라운드 픽 4개를 주는데도 싫답니다. 아 이래되면 상대팀 음 그 다음에 넷츠 픽도 지금 아주 고까네요. 음 그 다음에 5라운드 보호픽이 있는 맨피스 그리즐리 픽을 받고 저희 내년 픽을 한번 던져주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굉장히 손해져 어떤 부분에서 온다면 아 받았습니다. 2라운드 픽 3장과 1라운드 픽 2장 주고 일단은 뉴욕 뉴저지 넷츠 그러니까 브루클린 넷츠 픽을 일단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픽을 좀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히트 작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픽 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픽을 일단은 저희 픽하고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맨피스 그리즐리 5라운드 보호픽을 주고 그리고 일단은 히트픽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왜 물이야? 어떻게 내년 픽을 유지하려고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1라운드 최상위 1번 2번 픽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이 픽을 이용해서 다른 팀의 1라운드 픽을 또 다시 왕창 긁어 올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선수를 데려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팀 제일 낮은 순위를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트레이드를 하는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할 때 사용하는 방금 전에 제가 요걸 이용해서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 트레이드 파인드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내가 필요 없는 선수를 주는 대신에 상대팀이 뭘 줄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아닌 코트니 1위를 보자면 지금 코트니 1위를 줄 테니까 맨피스에서는 토니 알렌하고 빈스 카트를 주겠다네요. 이게 더 안 좋은 애들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선수를 주고 내가 필요한 선수를 받아 올 수 있는 트레이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한명이 아니더라도 노아를 포함해서 두명을 보내고 데려온다든지 그리고 한가지 더 아셔야 될게 전작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선수들을 또 바로 즉시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60일 정도의 프로텍션 기간이 있기 때문에 60일 지나고 다시 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번 시리즈는 중요하게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좀 중요하게 살펴보고 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FA로 데려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0일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선수 이동이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전에 비해서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나면 워리어즈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어느 팀이 뭔지 모를 팀이 되어 있는데 2017은 그나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현실성이 조금 있어졌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의 주축으로 볼 수 있는 카멜로 앤서니우랑 크리스탑 포로징기스는 안 팔고 나머지는 다 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데링 로즈나 이런 친구들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팔고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을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를 준다네요. 로즈를 주니까 로즈 준다니까 뭐 준다는게 맞네요. 일단은 제일 필요없는 둘 다 지금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나이도 어느정도 있고 능력도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을 둘을 보내고 필요한 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만 눌리는 거랑 한번더 눌리는 거랑 차이가 있는게 한번 오퍼 왔다 해가지고 이대로 바뀐 그냥 있는게 아니라 한번더 눌리면 선수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루비오랑 타일러 존스인데 이런식으로 루비오랑 브랜든 노시 이런식으로 바뀌거든요. 계속 시도해 보는게 좋습니다. 지금 그렉몰로랑 매튜 델라바이도바로 바뀌어 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딜은 그렉몰로가 원래는 뉴욕니스로 올지 알았었는데 미러키로 가가지고 완전 삽을 펐죠. 일단은 1대1 트레이드로 다시 가볼까요. 이게 어제 오칸 아프랄로 라 되어있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수랑 이름이 달라져 가지고 adapts 썩.. 마음에 드는 딜이 지금 없네요. 어제처럼 3명을 준다니까 지금 또 뭐가 나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트레이드를 하자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밑에 보시면 60 이하 되는 그러니까 70 이하 레이팅을 가려지고 있는 선수들은 거의 방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선수들은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방하게 생기는 항상 다르게 트레이드 저의가 엉망인 것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처음에 팀을 맞추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FN 매니저나 풋볼 매니저 같은 게임이나 다른 매니지먼트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팀을 조합하고 트레이드 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한 또 재미도 만만치 않고 이 트레이드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내내가 일단은 뭐 쓸만한 포워드다 보니까 브라질 출신 선수고 워싱턴에서 활력했던 선수인데 지금은 나이가 벌써 34시나 다 돼서 인정을 좀 못 받고 있네요. 2002년도 7라운드 픽 아 1라운드 7픽으로 들어왔던 선수인데 정말 파워풀하게 덩크하고 막 이러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예전에 덴버에 있을 때 카멜로 앤선이랑도 호흡을 맞춰봤던 선수구요 이 트레이드는 진행을 한 다음에 내내를 다시 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트레이드 했으니까 팀 시간별로 로테이션 할당 어떻게 해줄 건지 그리고 플레이스에서는 아까 전에 트레이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인데 지금 뭐 아직까지 크게 생각하실 건 없고 아 이거는 이대로 트레이드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게 이 로빈 로페즈란 선수가 작년에 뉴욕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이 친구는 또 시카고에서 뛰었던 선수고 둘이 바꿨는데 둘이 다시 또 원래 위치로 가는 격이니까 코미디가 되겠죠 이거 트레이드라고 비스맥 비온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리고 괜찮은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가 키가 너무 작아서 센트럴 보기에 루비오를 데려올까요 루비오라 이 트레이드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센터로 케비 이 칼타운스가 있는데 조아킴노아가 아마 출전시간이 거의 보장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칼타운스를 포지션을 파워포드로 바꾸고 뭐 노아가 출전시간을 더 받는다 손 치더라도 골기쟁이라는 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도 죽고 저희도 그렇게 이득 보는 트레이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 돈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두 선수가 트레이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짜 상대 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좋은 선수를 안 주려고 하거든요 다들 제가 좋아하는 마신고탓이라는 선수인데 이 트레이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도 이득을 주고 저희도 뭐 쓸만한 선수 겸 트레이드 건수를 가져오는 거니까 아 이게 고민이 되네요 TJ 워렌 이란 선수가 아직 루키 스케일 계약이 맺혀져 있는 선수에다가 이 선수가 꽤 잘하는 선수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이 두 개 반이거든요 지금 타이슨 챌들러도 나이는 좀 있지만 나름대로 인사이드 진에서 인사이드 진에서 수비력 하나는 보여줄 수 있는 아직 선수기 때문에 아 고민이 됩니다 이 트레이드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슈팅가드를 써먹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필이면 포지션이 슈팅가드가 아닌 선수라서 그렇다고 뭐 저희 팀에 카멜로를 빼고 저 친구 놓일 수도 없는 거고 카멜로를 또 슈팅가드로 보낼 수도 없는 일이니 유어트레이드를 진행을 해서 일단 인사이드 진을 보강을 하는 선에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신고탓 정도면 뭐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수비력도 어느 정도 준수한 편이고 인사이드 득점력도 훌륭한 편이고 이 트레이드로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아까 니콜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제이슨 스미스라는 선수로 지금 바뀌었죠 이런식으로 이제 계속 트레이드를 진행을 하면은 바뀌게 됩니다 니콜슨 보다는 스미스가 아무래도 나중에 처리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앤드류 니콜슨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이가 그 대신 젊은게 좀 장점이긴 해서 잠시만요 브랜든 제니스를 안 주고 다른 선수를 주고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 제니스를 달라는 거네요 브랜든 제니스가 없으니까 지금 워리어스 워싱턴 위저드가 아예 오포 자체가 뜨지가 않습니다 제니스를 넣으니까 지금 뜨는데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 트레이드는 왠지 제가 손해인 것 같은데 팀케미스트리 45%를 실패를 해서 지금 저게 뜬거구요 지금 44%죠 이게 아마 트레이드를 몇번 더 하면 더 내려가게 될 겁니다 로즈를 주니까 디안드레를 준다고 하네요 하워드도 주고 로즈가 이만큼의 가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게임상에서는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썩 좋은 성적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즈가 타일러 존슨이라는 선수인데 제가 좀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라서 트레이드를 해오고 싶은데 이 선수 트레이드를 안 해주려고 하네요 아니면 들어가서 라운드 픽을 제하고 제일 밑에 있는 선수 쓸모없는 애들 2명을 넣고 저희 팀도 쓸모없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안 되나 릴을 줄게 트레이드 파인드라는 기능이 굳이 우리 팀 뿐이 아니라 상대 팀에서도 필요한 선수를 체크해서 제가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시게 되실 겁니다 트레이드를 하시거나 할 때는 지금 휴스턴에 베버리가 6주 동안 부상이네 1라운드 매직 픽을 준답니다 그런데 로터리 프로텍션이라고 되어있죠 로터리라고 해서 1라운드 모든 팀을 반을 갈라서 뭐 정확하게는 15위 팀부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반을 갈라서 그 안쪽에 있는 로또 라고 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룰렛을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픽이 로터리 픽이거든요 아 아 이거 정말 로즈를 이용해서 좀 괜찮은 선수를 받아오면 좋겠는데 에반 포니에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3점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계약도 꽤나 길게 5년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3점 외곽을 사용한다면 이 선수 괜찮은 선수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고 이거는 트레이드 할만할 것 같네요 이거는 매직측에서도 지금 포인트 가드가 썩 괜찮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되는지 마이애미 픽을 달라네요 이런식으로 상대편이 필요없는 선수를 받아내고 뭐 우리 편도 필요없는 마찬가지지만 괜찮은 선수를 준다 했을 경우에 되는 경우가 왕왕했기 때문에 아 지금 저쪽에서 역재기가 왔죠 CJ 왓슨 하고 언더어를 주면은 지금 이 트레이드를 진행시키고 싶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굉장한데요 마음에 듭니다 트레이드가 전체적으로 저희 팀 입장에서 이득입니다 지금 필요한 센터진도 보강할 수 있고 팀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져서 일단은 내내는 파워포이드로 포지션을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거 들어와서 안 바꿔주셔도 되긴 한데 이걸 바꿔주셔야지 시뮬레이션에는 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바꾸는 편이구요 지금 보시면 저희 팀에 60대 선수가 세명이 있는데 다 방출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게 저희가 프리에이전트를 먼저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역시 여기 보시면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팀퀄리티에 대해 물어본다 스타일 포텐셜 이런식으로 하는데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FA 계약 중에서 한 가지 플레이어 입장에서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게 지금 이 친구가 바라는 계약 자체가 미니몸 계약이거든요 미니몸 계약인데 1년 계약을 하자는데 이러면 저희가 불리하죠 이 친구를 오래도록 트레이드 카드로도 쓸 거니까 4년 계약 맺자 그리고 프론트 앞에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계약금이 낮아지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맺자 라고 오퍼를 보내면 웬만하면 한다 합니다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서 60대들을 보내버리고 FA로 괜찮은 친구들을 어느정도 영입을 해서 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버그라고 보기는 힘들고 실제로 NBA팀들 중에서도 부상당한 선수를 갖다 버리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구요 계약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1년 2밀리언 정도 되는 계약금액을 보냈는데 제가 4년 계약에 1.35 를 준다니까 지금 별로 기분이 안좋아하죠 그러면 1.66 정도 준다 하니까 지금 이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좀 낮춰서 불러주죠 마인드트릭 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VC 코인을 사용해서 저 계약을 그냥 이끌어 내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큰 금액도 아니고 1.85 1.85 계약 4년으로 지금 싼 가격에 토니 워튼 선수를 묶어놨습니다 트레이드 카드로도 쓰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 그리고 보시면 뭐 여러 선수가 있는데 저희 팀은 일단은 슈팅 카드 쪽이 조금 약하니까 이 선수들을 쓴다는 목적도 있지만 트레이드 카드로 쓸 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게임을 바로 시작해서 진행을 하기보다 팀을 어느정도 만들어 놓고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돼서 저희 팀에 선수들이 어느정도 이제 갖춰졌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 마저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다음 메뉴 프론트 오피스가 아니라 다음 코칭 메뉴에 가서 보시면 코칭 플랜 작전 계획을 잘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팀별로 할당을 해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작전을 짜 놓으면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작전 이란게 다른게 아니라 1쿼터 12분 기준으로 해서 4쿼터면 48분 이죠 48분 게임을 하는데 그 동안에 몇분을 뛰게 할건지 정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친구가 몇분을 뛰게 해서 더 나은 성적을 더 나은 성적을 바랄 수도 있고 뭐 그런 방향인데요 이번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스타트 버튼을 여기서 눌리면 각 쿼터별 어떻게 뛸 건지 세세하게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진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에반포니어 같은 경우에 슈팅가드로 1쿼터 7분 까지 뛰다가 그 다음에 교체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쿼터 시작하면서 슈팅가드로 뛰다가 2쿼터 후반에는 스몰포드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작전을 넣을 수 있다는게 좀 달라졌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잘 사용도 안되고 저대로 뛰지도 않구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어느정도 분만 조절을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하는게 훨씬 나으실 수도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후보선수들은 웬만하면 20분 이상은 안 뛰게 하는게 좋습니다 10분 정도 이거는 개인취향차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주전을 좀 많이 굴리는 스타일이라서요 주전을 조금 더 뛰게 하고 그 다음에 한칸 넘기시면 감독 성향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게 생깁니다 이게 맨 위에 붙어 보자면 도움수비 도움수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건지 그 다음에 작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건지 그 다음에 존이라고 해서 농구의 포스트 꼴대 기준으로 그 주변 지역을 얼만큼 사용해서 수비를 하거나 공격을 할건지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공격을 많이 내려놓더라구요 왜냐하면 일대일로 마킹하고 일대일로 아이솔레이션으로 돌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벤치덱스 저는 웬만하면 9명만 쓰는데 이분은 10명이 되어 있네요 뭐 10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를 얼마나 자주 쓸건지 뭐 이런건데 밑에 보시면 설명이 어느정도 나옵니다 How much playing the time the bench will get in every game 뭐 이런식으로 뭐 저처럼 영어가 뛰어나지 않으면 대충 이해하신다고 친다면 벤치를 얼마나 유용하게 쓸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인업 주전 선발중에서 이 친구가 갑자기 뭔가 퍼포먼스 임팩트를 받았을때 예를 들어서 덩크를 3번을 찍는다든지 이러면 애가 불꽃마크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떴을때 이 친구를 교체할지 계속 사용할지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게 이제 요번에 스팀 버전 최신 패치가 되고 나서 바뀐 버전인데요 이게 원래는 없었습니다 2016 버전에는 처음부터 있었지만 2017 버전에는 없었다가 다시 생긴 부분인데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지정을 해줄 건지 세세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스트 스코링 옵션으로 카멜로 앤서니 그 다음에 세컨드로는 뭐 에반폰이요 이정도만 설정해줘도 두 선수가 어느정도 가는 편이구요 그 다음에 오펜시브 포커스 공격전술 중심은 어느쪽으로 갈거냐 이건 이제 슈터 슈터한테 오픈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리고 오펜시브 템포는 슛 미친 듯이 쏘고 그 다음에 오펜시브 리바운딩은 뭐 가서 오펜시브 리바운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포스트에 있는 파워포워드나 센터들은 적극적으로 리바운드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뒤로 가서 수비하고 이거는 이제 속공을 대비를 하고 뭐 이런식입니다 그런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이거는 역시 디펜시브 할 때 리미티드 파라미터 슛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파라미터 슈팅을 잘 쏘는 친구를 슈팅을 아예 못하게끔 계속 밀착마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거는 페인트 하는 친구를 페인트 돌파 안 당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빙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팀한테는 이게 먹히겠죠 그런데 뭐 슛 많이 쏘는 친구들한테 이게 먹힐 거고 이거는 팀 성향에 따라서 좀 달리는데 우리 팀이 수비를 정말 잘한다 싶으시면 가드진에서 수비를 잘한다 싶으시면 리미티드 파라미터 슛을 켜주시는게 좋습니다 가드진을 확실하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가드진이 좀 빈약하더라도 포스트에서 좀 강력하게 수비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걸 하시는게 좋습니다 페인트를 막는다 그러면 리바운드를 그만큼 많이 잡아내는 편이더라구요 저는 일단은 이걸로 해가지고 포인트 가드진에서 먼저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디펜시브 적극성 이건 피지컬 디펜스 몸으로 막 부비는 거 그리고 약간 떨어져가지고 경계하는 수비 이건 평범하게 이런건데 저는 몸을 굴리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땀이 튀기고 그리고 디펜시브 리바운딩은 속공준비로 무조건 가게 이걸 갖다가 디펜시브 리바운드 잡자마자 애들이 전부 앞에 다 뛰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설정을 좀 해 주시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코치 플랜서 보시면 요 밑에 플레이북이 돼서 닉스 플레이북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정해져 있는 약속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게 있습니다 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멜로 앤서니한테 집중되는 이제 플레이북이 짜져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 팀마다 이런 플레이북이 짜져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는게 좋습니다 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아이솔레이션 베이스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워포드한테 슈팅가드가 공을 주고 슈팅가드가 저쪽으로 빠져버리고 저쪽에 공간을 생기게끔 만드는 이런 전술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개인별로 할당도 가능하지만 굳이 개인별로 할당 안해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 이구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GM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저는 설명을 드리고 뭐 마칠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직접 연습하는 겁니다 게임 플레이상에 그리고 아까전에 드래프트 클라스를 저희가 아까 정했죠 조시 잭슨이 1위를 할 것 같다 했는데 드래프트 클라스를 미리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조시 잭슨이 저는 1위 할 거라고 했는데 페리 자이스 라는 선수가 1위 할 예정이 아주 높다 라고 이렇게 떠 있네요 이것도 이제 스카우팅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스카우터가 어떤 선수를 스카우팅 할 건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스카우팅을 하게 해주는 하게 하는 거를 볼 수도 있고 해주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음 다른 부분은 어차피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트레이닝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팀 스케줄 트레이닝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셔도 되고 팀 트레이닝에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트레이닝을 할지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데이브 클락 아까 트레이너 능력치가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걸 설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세세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차피 전체적인 훈련 설정이기 때문에 저는 피치컬 부분은 스피드 위주 그 다음에 택티컬은 케미스트리 팀 분위기 융화 그 다음에 펀더멘탈은 무조건 프리드로우 위주로 이렇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팀 트레이닝 포커스를 요정도로 맞춰 주시고 한 칸 넘기시면 이거 설정 레벨 그러니까 훈련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빡시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백투백 경기 전에 훈련을 할 건지 말 건지 쉬게 해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건데 이건 쉬게 해 주고 백투백 전에는 쉬게 해 주고 끝나고 나서는 안 쉬게 해 줍니다 저는 무조건 빡시게 한 칸 더 넘겨 보시면 팀 트레이닝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건지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버그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을 내려버리면 안 올라가집니다 펀더멘탈은 깎이지 않구요 왼쪽으로 해서 줄이려고 하면 택티컬 올라가고 또 줄이려고 하면 피지컬 올라가고 피지컬에서 줄이려고 하면 줄여집니다 그리고 안 올라갑니다 그냥 버그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트레이닝이라 해서 각각 개별로 딱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저 Y 버튼을 누르면 로드 슬라이더 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 놓은 슬라이더를 받아서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처음에는 트레이닝 기본을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가드 엘프리트 페인트한테는 포인트 가드 그 다음에 에반포니어한테는 슈팅가드 3D 그러니까 3점 하고 수비도 하는 그 다음에 카멜로 앤서니는 스몰포워드 3D 그러니까 외곽슛 위주로 그 다음에 크리스탑 포리징기스는 도미네이티드 스트레치 파워포워드 그 다음에 고탓은 포스트 센터 네네도 센터 비온보도 센터 워튼은 엘리트 포인트 가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시즌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애들 능력치가 그러니까 플레이 캐릭터들 능력 캐릭터가 아니라 선수들 능력치가 시즌 진행하면서 최저 5에서 최대 5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훈련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5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보정치가 그 외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트레이드매물이니까 세세하게 설정해 주실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팀 스케줄만 소화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즌 진행에 기본이 끝났고요 나머지 비즈니스나 다른 부분은 진행하면서 이제 게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게임상에 플레이하는 중에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하인드 패스를 보내서 뭐 슛을 한다든지 패스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더블클리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거는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마이 캐리어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팁 같은 거는 이미 많이 알려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 지엠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서 다 끝났고 지금부터 잠시 쉬고 다음 방송에서는 뉴욕닉스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쉬고 와서 다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